어딜 가나 악취가 진동했던 18세기 파리 그 중 가장 최악이었던 시장 바닥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방치된 아기가 벌써 다섯 번째 낳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썩은 생선더미에 버려졌죠 그런데 무책임한 엄마는 교수형을 당하고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집니다 아이의 이름은 장바티스트 그루노이 후각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그루노이는 사물의 미세한 냄새까지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특이한 행동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며 친구 하나 없었지만 그는 세상을 냄새로 배워가고 있었죠 13살이 되자 가죽 공장에 팔려가는데 고아원 원장은 그를 넘기자마자 살해당하고 5년을 못 버티고 죽어나간다는 혹독한 공장에서 그루노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새로운 냄새를 음미할 수 있는 이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도시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매혹적인 향기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향수 가게 그런데 향수보다 더 강렬한 냄새에 이끌리는데 이상한 행동에 여인은 도망가지만 장은 인간을 초월한 후각으로 그녀를 따라갑니다 실수로 그녀를 죽인 그루노이 식어가는 육체에서 그녀의 향기는 사라져가고 장은 향기를 간직할 방법을 찾겠다는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한때 향수 몇 개로 떼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한물간 조향사 발디니 그는 몇 년째 새로운 향수를 개발하지 못한 데다 잘나가는 향수의 배합도 알아내지 못했죠 어느 늦은 밤 장은 우연한 기회로 발디니의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사랑과 영혼의 재료라며 병들을 꺼내더니 똑같이 만들 수 있다 말하는데요 똑같이 만들 수 있다 말하는데요 장이 새로운 향수를 완성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발디니는 그를 내보내는데 전부적인 재능에 놀라 그를 데려옵니다 장은 이스라엘을 받은 것입니다 50 francs for hi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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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heart, and base necessitating 12 notes in all. 아니, the ancient Egyptians believed that one can only create a truly original perfume by adding an extra note. One final essence that will ring out and dominate the others. 12 essences could be identified, but the 13th, the vital one, could never be determined. 향수 제소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람의 채취를 담는 방법이었죠. 장의 뜻을 알리 없는 발디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향기를 담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의 에덴을 기소 그는 곧장 각가지 물건들로 실험을 해보는데 충격을 받고 쓰러지더니 병에 걸려버렸죠 그라스라면 가능할지 모른다는 말에 씻은 듯 낳은 장은 향수백 개의 제조법을 발진리에게 넘기고 그라스로 떠나게 됩니다 긴 여행길에서 쉴 곳을 찾던 장은 동굴 하나를 발견하는데 목적도 잊어버린 채 오랜 시간 머물던 그는 자신에게는 채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라스도라 그라스에 도착한 그때 아련함이 느껴지는 향기에 이끌리는데 향기를 풍긴 사람은 실수로 죽인 여인처럼 붉은 머리색을 가진 귀족의 딸이었죠 안녕! 그라스도 뭐 닫아? 그라스도 한중 텅 빛 Identity 아이가再见 능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제조법을 배우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여자를 죽이고 실험을 하는데요 그런데 위기를 넘긴 장은 돈으로 여자를 산 다음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데 그라스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조법을 창조한 그는 드디어 사람의 채취를 담는 데 성공 최종 목표인 전설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하는 데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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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하게 로라를 노리던 장은 그녀 대신 쌍둥이 자매를 잡아갑니다. 귀족들이 통금을 주저하는 사이 미완성인 향수의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자 그는 더 대담하게 여자를 죽여나가는데 통금령까지 내렸지만 장은 멈추지 않았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이몬, 이 Phantom, 이 사람은 그는 죄입니다, 이 누군가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의 지척은 우리의 스승으로 그는 엑소를 엑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의사에 대한 의심이 이 사이의 죽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척은 이를 통해 우리의 자유로운 의심을 이 엑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엑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엑소시키는 죽음 우리의 미소시키는 이제 남은 건 13번째 비밀재료의 희생자 로라 엉뚱한 남자가 범인으로 잡히자 도시엔 축제가 열리는데 로라의 아빠는 진범은 따로 있다고 확신했죠 로라의 아빠는 진범은 진범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라의 아빠는 진범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라의 아빠는 진범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그를 막을 수 없다 판단하고 그라스를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다행이버 장이 떠난 그날 강아지 때문에 모든 증거가 발견됩니다. 유령같은 움직임으로 로라의 방을 찾아가는 그루노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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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향수가 완성되는 순간 아버지는 끝내 딸을 죽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강아지 잔인한 사형 순서를 읽어나가자 환호하는 사람들 사형 당일엔 다른 도시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몰려왔죠. 사형태로 끌려가기 직전 장이 향수를 사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고온은 이 thinking? 이 고온은 이스라엌... 이는 못먹습니다! 이는 못먹습니다! 이는 못먹습니다! This is an angel! 열광하던 사람들은 모두 뒤엉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혼자 덩그러니 서있던 장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밀려왔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건 전설의 향기가 아닌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공허한 만남은 그는 본능에 이끌리듯 태어난 곳으로 가는데 그리움과 외로움이 밀려왔고 그의 존재는 향기처럼 사라져버렸죠 포스터부터 강렬한 영화 향수는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2006년 작품인데요 인간의 후각과 살인마라는 소재를 강렬하게 화면에 담아내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잡은 영화라 평가받았습니다 이 영화 역시 다시 봐도 재밌는 영화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못보신 분들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화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